안녕 안녕 우리를 찾아서 몽파문 몸몬 연스원스유스 오늘 어디 왔죠? 오늘 청라 타이니어스에 왔어요 네 청라에 있는 타이니어스에 왔어요 어떤 곳이죠? 청라에 새로 생긴 신상 키즈카페인데요 800평 규모의 프리미엄 키즈카페에요 저기 밖에 보시면 야외 시설도 있고요 요 위에가 매점 그리고 요쪽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요 자 우리 윤수 어디 왔지? 네 같이 한번 볼까요? 같이 볼 수 있어요? 볼 수 있어요? 스포츠 양말 뒤쪽에 보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요게 있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대요 이거 꼭 신어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스카이점프로 한번 타볼 거예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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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램폴린 좋아하지? 와 재밌겠다 안녕 끈으로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벨트를 차고 점프점프하는 그런 놀이기구에요 출발 어 오른쪽으로 가나? 왼쪽으로 가나? 우와 인스 잡으러 가자 인스 잡으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도망가야지 도망가 형아 잡으러 오잖아 안녕 아 아이치들이 좋아하겠다 유치원 애들 좋아하겠다 안녕 안녕 반장에 가라 이고 체스 아니야 체스? 어 그거 들고 하는 거야? 위로 게임 짜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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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다 미끄럼틀이요 미끄럼틀이요? 이게 뭐야 미끄럼틀이에요? 그럼 아빠 한번 내려가볼게요 어? 안녕 안녕 재밌다 어 미끄럼틀 어 시은이 미끄럼틀 내려가요 내려가세요 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와 재밌어요? 조용히 Far 아 여기 튜브 슬라이드다 우리 윤수 어 윤수도 한번 올라가볼까요 너 힘들지 않아?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가시길 선생님 힘들어 튜브스라이드 우와 하하 와아씨 여기 있다! 우와아! 선생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이렇게 오네요 1 2 3 3 1 2 3 1 2 3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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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세 골을 먼저 넣나 준비 시작 어 원스 하나 어 원스 제가 음료수 사줄게요 어 엄마 이 아빠가 마시는 음료수 음료수 내기입니다 음료수 내기 자 음료수 내기 마지막 와 엄마가 오 이거 재밌다 오 연수가 좋아하는 트램폴린 왔어요 우와 엄마랑 비밀통로가 가보자 엄마랑 비밀통로가 가보자 여기야 여기 가보자 오 오 아빠 어딨어? 오 아빠 오 왜 거기 있어 오 아빠 아빠 너는 왜 거기 있어 이렇게 카페에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 아이들 잘 노는지 볼 수 있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야? 오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서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고 활용이 잘 되어진 카페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타이뉴스 카페에서 우리가 먹어볼 수 있는 걸 주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밥을 한번 먹어볼 건데 이게 뭐지? 짜장면 자 요기 뭐예요? 로제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? 진짜 안 맵고요 맵지 않아요? 로제 떡볶이어서 매워요 안 매워요? 안 매워요? 안 매워요?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는데 폭풍 흡입 중 음 맛있다 맛있지? 오 짜장면 맛있어 짜장면 맛있어 맛있게 드시네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밥 잘해가지고 어때요? 맛있어 초불고기 한번 맵지 않죠? 초불고기는 순하니까 아이들이 먹기 딱 좋은 거 같아요 퀴즈 스콜레라는 다음부터 여기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교분에 조형놀이 할 수 있는 데 일로 가보자 여간다 슉 네이비 존이 있어서 애기들 낼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여기는 기저귀 가는 데인가봐요 색깔이 바뀌네 귀여워 색깔이 근데 근데 물고기 잡았어? 로프코스? 옆쪽 하박이 누워 나 이거 건너줘야지 건너줘 윤스 슈은아 바로 와 아쉬워 쉬워 쉬워 만났다 우리 옳지 발 올리고 옳지 아이고 아직 힘이 안 되구나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 감사합니다 지금 눌러야 돼 뭐 계단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와 지금 엄청 넓어요 윤스야 안녕 텐트 들어가서 놀수도 있나 봐 자 연스 원스 연스 오늘 어디 왔어요? 키즈카페 왔어요 키즈카페 왔어요 성라에 있는 하이니어스를 놀러 왔어요 커서 좋고 아이들이 놀기도 좋아요 동생 데리고 다니기 좋았어요? 네 그리고 또 엄마 여기가 뭐가 좋았어요? 공간마다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책들이 있어가지고 책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자 연스는 뭐가 좋았죠? 좋았다고 보다는 뭐가 맛있었어요? 그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? 로제 떡볶이가 네 로제 떡볶이가 우리 연스가 맛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스카이점프가 재밌었어요 스카이점프 몸에 매달고 점프점프하는 거였는데 우리 윤스도 재밌었죠? 네 윤스는 뭐가 재밌었어요? 자퀴하는 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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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